정말 할부로 해도 돼요? 한 달이든 매일이든 조금씩 그렇게 본부장님께 가도 되면 그럼 한번 해보려고요 정체가 뭐야? 그 한번 해보려는 감정의 정체가 동정심? 아니면 사귀어봐도 손해는 안 나겠다 싶어서 심심풀이 땅콩으로 옆에 붙여두고 싶은 거? 나보다 돈도 많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뭐하러 동정해요? 그리고 저 심심풀이 땅콩 필요할 만큼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해보려고 감정을 의지로 하나? 난 그렇게 못해 병 기자님 저기요 저기요 안 돼요 들어오지 마세요 목 안 miedo 아까